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이제 날라갔데 이제 날라갔데 다음에 또 보자 주아가 아빠 도와주는 거야? 유리꺼 바람면 돼 놔두고 놔두고 엄마가 아직 안 먹으면 돼 놔두고 자 괜찮아 이제 오르막이 끝났어 자 괜찮아 이제 오르막이 끝났어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자 괜찮아 아 조금만 더 힘내 가야 다리 뜨고 아 자산이가 더 힘드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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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요라 물 마셨어 물! 물도 많이 마셔 맛있어 어디? 벙킨으로 가 벙킨으로 가 그럼 벙킨으로 가 벙킨 가자 벙킨으로 고기 부럽게 굳이 반찬이! 조언아 천천히! 아프다! 아빠랑이도 안 왔어 뒤에 사람들을 속도 맞춰야지 아빠도 아직 안왔어 안녕 수영 안 힘들었어? 수영 힘들었지? 앉아 쉬자 물 마셔 으이 잼 야 먹고 싶었어? 야 이렇게 먹고 싶었어? 나 이거 미색 맛있어? 아빠, 좀 기다려. 아빠, 주은이 오렌지. 맛있어? 다 먹어야지. 맛있어? 진짜? 응. 이거 매워야, 인제? 우와, 그거 맛있겠다. 시원하게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천천히 먹어, 얘들아. 맛있어? 맛있어? 천천히 먹어, 얘들아. 맛있어? 맛있어? 천천히 먹어, 얘들아. 맛있어? 멜론. 멜론? 살고. 포도, 포도. 마귀. 마귀. 나무. 나무. 위리. 가지마. 맛있어? 게찹 안 먹어도 돼. 게찹 안 먹어도 돼. 게찹 안 먹어. 케찹만 먹으니까 그렇지.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었어.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하드보드 주아 뭐 사라? 너 두꺼운 도화에 사러 온 거 아니야? 어 두꺼운 도화에 사러 온 건데 안 되겠다 아빠한테 이렇게 찍어 두꺼운 도화지 두꺼운 걸로 사야지 하드보드지도 있어요? 네 하드보드지 무슨 색? 꼬기지 말고 유라 꼬기지 말고 엄마 이게 뭐야? 유리 이거 필요한 거지? 이렇게 두꺼운 거 두꺼운 거 스판지로 뭐 만들 거야? 이걸로 색깔은? 색깔 이거 아 이거 다른 색깔도 있어 봐봐 초록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갑자기 곧 꼭 힘드лег이 모든 집개도 attractive 좋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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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옭 치킨? 오 치킨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주아야.. 주아야.. 치킨 먹으러 갈까? 치킨 먹으러 갈까 우리? 치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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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주아야.. 주아야.. 어이.. 침.. 침밀이로 자고 있네? 아이고.. 턱바로 누워 자자.. 우리 아기.. 한 바퀴 타고 와.. 돌로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작은 거로 빨리 달릴 때 브레이크 잡느라 뒷바퀴가 옆으로 간다.. 왜? 일로 와.. 시원하니까 지금.. 저런.. 핸들을 쭉 펼쳐져 있는 거 그걸로 하고 싶어 어쨌든.. 팔을 잡았을 때 네가 이렇게 들리지 않은 걸로 해야 돼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다 타보고 고소차 어떤 여자에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그치? 주황색되는 거 바퀴 이거 두껍지.. 근데 너무 얇은 거보다는 이런 게 좀 안정적인 거야 나 이런 거로 이런 바퀴야 그러니까 나 여기 콩이 이렇게 파져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나 그걸로 줘더라 아싸 요구르트네 요구르트 마실래? 어! 하늘 예쁘다 주황아 하늘 좀 봐봐 예쁘지? 예쁘지? 하늘 예쁘지? 하늘 예쁘지? 하늘 예쁘다가 하늘 예쁘다 Initially Arcade 하늘 dobr 하늘 하늘 documenting 여러분 하늘 하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커피 먹을래? 커피 먹을래? 나? 커피 먹을래? 진심이야? 떨리지? 빨리 엄마랑 같이 커피 먹을 수 있어도겠다 응? 그렇지? 어 어른때는 나 커피 안좋아할 것 같다 에이 그렇지 안좋아할 수도 있지 엄마 커피 안좋아해 엄마 커피 안좋아해 엄마 커피 좋아하는데 지금도 커피 마실건데 에이 음 커피냄새 음 커피 음 음 아 안노 약불로 추억 Our 하나 야채 하나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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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먼저 먹어 그럼? 어 다 만들고 와 응 다 했어? 우와 이렇게 멋있어졌어? 이게 좀 짧았다며 응? 이게 좀 짧았다며 짧았으면 좋겠었어? 응 다음엔 또 그렇게 해보면 되지 태민이 만약에 다시 시작해야되면 아프시죠? 뭐야 다시 해? 어 다시 해 나도 너무 크다 너무 짧게 안들었어 연필로 그리지도 않고 그냥 잘라? 그냥 잘라야 돼 감으로? 오 완성? 보여줘봐 엄청 커졌네 좀 작게 해야 돼 어? 작게 해야 돼 멋있는데? 응 자격해봐 복귀할꺼야 나 부실래 어? 부실래 왜? 아프고 막 약간 잘라야돼 왜? 아프고 막 싹 잘라야돼 힘들지? 아이고 수고했어 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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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응? 미쳤니? 응 응 미쳤니 응 미쳤니? 뭐 아니고? 뭐 아니고? 얘들아 안가? 야 구겸아! 뭐하는거야? 뭐하는건데? 뭘 썰어가는거야? 빨리와 근데 그 총은 왜 가지고 온거야? 히퍼를 가져가야 돼 히퍼를 가져가 주아야! 같이가 주아야! 주아야! 같이가! 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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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방과 시리아 사기 줘야겠다 어 주아야! 주아야! 얘들아 엄마가 맛있다고 했던 민트초코 어디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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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었어! 진짜? 주아야! 주아야! 갖다 놔! 나이가 안돼! 슬라임 만질 나이가 안돼요! 갖다 놓으세요! 또 아래! 오! 흑임자! 그래 골라! 저거 은혜가 좋아하겠다 오! 슈팅스타도 있네? 신기한 스크림도 되게 많다 어? 어디? 어! 빼빼로네? 빼빼로? 어디? 빼빼로! 뭐가? 그래! 옛날에 먹던 그거네 엄마 땅에 물여있어! 보석파가 이맛도 있어 바나나? 응 먹을래? 아니 보석파 좋아했어 이거 하나 먹어봐야지 또 팥 먹어? 수많다! 쉬! 이거? 이거 먹는거야 말랑카우다 이거 먹고있다 자기가 더이사냥도 사자 아 더이사냐 조그매도 있어 근데 그치? 커피맛샤 이거! 이거 봐! 빨리 가자 이거! 빨리! 아이고! 아이고 들어와라 아이고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하나 얼마에요? 얼마 7천만 원 뭐 7천만 원? 저리 사기네 사기 가자 자 자 자 자 자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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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나 주아가 만든 총 좀 분야시켜줘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총에 대해서? 아저씨 주아야 그 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네 총 설명해주세요 앞에 띄우는 소리 안 나게 하는 거고 유리는? 유리가 만든 총 좀 소개시켜줘 왜? 유리가 만들었잖아 엄청 멋있는데 형이 만들어준 거야? 유리가 만들었잖아 그럼 설명해줘 형이 도와줬어? 멋있다 구현이 형 총리하자 너 잘 알아 조준대 그건 조준대 레이저 오 레이저 오 레이저 수제 손잡 한창 이거 개머리판 나름 다 생각이 있었네 이거 두 개만 부리면 돼 분리도 돼? 응 한번 해봐요 한창 오 오 오 오 오 오 오